나는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인의 고통, 그 큰 바다에서 걸어서 내 한 잔에 잔을 채운 것 같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민족들은 지옥스럽고 가난하고 그리고 병들고 너무 이별이 많았고 자식들이 강제로 증집이 돼서 총 한 번 쏘는 걸 안 배우고 죽은 이들이 많았어요. 육이 없대요. 우리가 병이 없으니까 병정이 없으니까 그래 갔을 때 우리 아는 어떤 할아버지가 마루 끝에 서서 이름이 차복인가 그러는데 하늘을 향해서 그 큰 소리로 이름을 몇 번씩 부르던 걸 들었어요. 그런데 그런 것의 여운이 그런 것이 내 안에 어떤 유산같이 그래서 어떤 선음적인 고통 같은 게 있었는데 그다음에 뭐 좋은가 하면 고통이 열 개면 열 개 희망이 있어야 살아남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만한 크기에 기도를 한다든지 소망을 가진다든지 고통의 치유를 자기도 찾게 되고 주어지게 되고 결국 살아남은 건 고통의 치유됐거든요. 그래서 나는 고통이 큰 사람이 아픔이 큰 사람이 사랑도 크고 결국 내 결론은 커다란 영혼에서는 모든 것이 다 크다는 거 순환의 민족에서는 희망도 크다는 거 이런 식으로 내 논리가 간 것 같아요. 내게는 어떤 혈통같이 신앙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예수님도 어떤 연애감정같이 사랑해요. 그런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연인같이 사랑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를 한 쌍을 내 문학의 수원지로 삼았다. 내가 그렇게도 썼죠. 나는 그런 너무 거인족의 신화 같은 데서 하나의 압도적인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신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씩 거기서 한 잔씩 따로 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뭐에 한 잔 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시회가 있어요. 깡그리 빈 땅에서 우물을 파는 게 아니고 우물 뚜껑을 열면 상당히 물이 있다고 나는 거기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내가 시인이 된 거는 운명적이었어요.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서 참 견디기 어려워요. 어떤 숲에서 내가 잠깐 한 5초나 10초만 봤다 하더라도 이거 내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는 걸 느껴요. 이거 사라지면 안 되는데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함과 같은 가득한 걸 가슴에 담아요. 그래서 그게 한참씩 많이 식는 물처럼 선선히 사그러지죠. 근데 그게 남아있을 동안 나는 시를 편하게 쓰는 거예요. 계속 불이 타는 거죠.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에 담아요.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요.